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천 기장 내리연못 입니다. 앞에 여기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. 여기에 그거를 퍼 가지고 저 위에 산에다가 버리고 했는데 지금 공사 다 끝나고 또 물이 이래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. 아플로 요 안에는 장비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송정천 내리연못 입니다. 자 맨날에는 여기에 참 낚시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또 물이 이래 맑고 좋습니다. 지금 현재는 물이 많이 깨끗하네요. 송정천 내리연못 입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